그게 거기서 그 왕관이 왜 터집니까 에이 인간 말쩡새끼 아니 라인이 왜 이래 차라리 그냥 이렇게 가서 밀어 이따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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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앗이 아이 이따가다 그리기 이따가다 에일런쿤 왜 소나 들고 왔어 태양왕이야 태양왕인갑네 아니면 그건가 어차피 레이더 짧은거 그냥 소나 들고서는 버티겠다 아 저거 삽탄 아픈데 일단 코폭 들고 있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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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폴티쿤 멈춰봐 선물 줄게 그래서 좀 타깝 또한 타니깐 탄소굴 까먹었어 잘했어 플래처야 라인 쳐버리고 D갔더니 그냥 뒤져버렸네 왜 사람 새끼인가 얘들아 좀 내려와 뭐해 니들이 내려와지 라인을 밀지 전함이 대가리 빈다고 라인이 밀리니 홀리야 잡고 뚫었어 홀리야 잡고 홀리야 잡고 홀리야 잡고 홀리야 잡고 홀리야 잡고 그게 과간히 떠? 어떡해? 적당한 기술을 쏟아 상대방에 공격을 받을 수 있으며, 동기의 공격을 쏟아 적당한 기술을 쏟아 적당한 기술을 쏟아 적당한 기술을 쏟아 야 빨리 들어가봐 안갔어 잘했다 아이씨 아이씨 정상이야 가와밖에 없어 아이씨 똘개기 새끼들 밖에 없어 아이씨 니 똘개기야 그루 그걸 또 막타를 처먹네 어레는 왜 쏘셨어요 심킬이 사라진 걸 다행으로 여겨야 돼 고마워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니 왜 어디서 오줍지 않게 태양왕 세일럼 세팅을 가져와가지고 따라하냐고 하지도 못하면서 왜 그러는 거야 거기선 그리고 대가리를 옆다가 밀어야지 그렇게 밀면 콜롬보가 측면을 까잖아 아이고 아이고 아니 쟨 지금 그거야 그냥 태양광 세일럼 잘 타지도 못하는데 그냥 남이 하는 거 뭐 역시 저거 존나 좋은데 따라해야지 이거야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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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 아 어 또 아와가 헤드온에 탱킹하고 있어 또 지금은 저게 맞긴 한데 왜 이렇게 아와가 안쓰럽냐 아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유타이! 오케이? 유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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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